안녕하세요 지플러스기아의 미드라이너를 맡고 있는 휴메이커 허수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좀 평범하게 해줄 건 해준 거 같아서 한 6점 그 정도 줄 수 있을 거 같아요 6점이요? 네 특출나게 잘한 거 같지 않고 그냥 무난하게 한 거 같아서 그랬습니다 오늘 월드 우승 때 모습이 좀 돌아온 거 같다라고 좀 말이 나오고 있는데 뭐 월드 우승할 때 모르겠고요 오늘은 그래도 너무 주눅 들지 않고 팀에서 해줘야 될 역할을 잘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전 서머 시즌에 1대1 인터뷰 진행하셨었는데 그때 이제 신이 악재를 몰아준 거 같다라고 말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때 많은 팬분들이 좀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좀 회복이 되셨는지 솔직히 그때보다 더 있는 거 같은데 뭐 특히 크게 달라진 거 없는 거 같아요 전체적으로 혁규 형 말은 잘 따르는 편인 거 같고 인게임에서나 평상시에서나 좀 굵직한 말들을 잘 던져줘서 인게임 할 때도 도움 많이 될 때가 많아서 되게 고마운 형인 거 같고 케미는 그냥 잘 맞는 거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저는 신데라나 조이? 두 개 중에 하나인 거 같은데 제일 자신 있는 챔피언이기도 하고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그 두 챔프의 공이 매우 컸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뭐 제한만 없다면 운이 좋아서 뽑힌다면 저희 팀원들이 다 갔으면 좋겠어요 아시안게임에 처출된 거면 무승이라도 했을 테니까 되게 폼이 좋을 거 같아서 뭔가 저도 이제 나이를 먹었는지 블독 선수가 롤모델이 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영광이고 1라운드 때는 제가 블독 상대로 이겼던 거 같은데 2라운드 때도 서로 잘해서 좋은 승부를 배웠으면 좋겠네요 오늘 이제 2대0으로 다시 이어서 기세 찾고 앞으로 남은 경기들 최대한 승수로 쌓아서 높은 순위 노려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!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